가자 메인미션으로 드디어 우리는 메인미션을 할 때가 됐어 이제 메인미션을 해서 의뢰목록 중에 버즐에게 돌아가세요 폴아웃3 같은 경우는 그런게 있었지 아 저기서 이동할 수 있는데 폴아웃3 같은 경우는 서브 퀘스트가 그래도 하나하나의 스토리나 이런것들이 되어있었는데 이거는 반복미션이 너무 심해서 이건 아닌거 같애 일단 지난번에 버즐한테 가서 아 이 지역에서는 안되는구나 여기 안에서야겠다 스톤엣지야 10,276번째 고맙다 근데 이거는 반복미션 폴아웃 닮지 않게 너무 반복미션을 많이 만들어놓은 점 그리고 루트마다 루트가 크게 그 크게 보면은 브라더우드하고 인스티튜트의 그거밖에 없지 사실 나머지는 뭐 반복미션만 너무 많고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 스카림도 약간 반복미션이 있긴 있을걸 근데 폴아웃3하고 폴아웃 류베가스는 진짜 반복미션보다는 그 스토리가 많이 이어져 있어가지고 단독스토리도 굉장히 많고 내가 다시 봤을때 내가 다시 봤을때 너는 어떤 것을 필요한지 내가 코드를 가지고 왔어 내가 인스티튜트로 보내줘야 너는 켈로그가 없었을때 그 길을 다 던지게 하는 것 같애 너는 어떻게 도전했을때 어, 레일로드를 이용했소 오, 그가, 그가... 제가 생각했을때, 그들이 너무忙했을때, 인스티튜트로 가려면, 순간이동해야 되지 걔네들 기술을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은 그냥...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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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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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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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는, 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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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개수, 마척지, 고소한, 고소한, 기술은, 참치, 이브로는, 신발의 설명는, 네가, 만들어야 할 기술을 구рут, 부정이지만, 학생분이, 이, 저, 그는, 말 좀 빨리 할래? 그, 그, 클라식 음악 스테이션, 그, 그, 릴레에 대한 카리어 시그널을 위해 아하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 이건 내 지역의 업체로는 없지 저는 바이오사이언스였다 물론이 가능할 것이다 퀴리가 뭐 물음표 하면 뭐 물음표로 물어보면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차라리 굵직굵직하는가 하는게 더 좋아 너... 내가 말해... 너 만들어낼 수 있어? 너는 도움이 될 수 있어 이것은 하나의 사람이야 너는... 내가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거기에 있어야 할 수 있어 우리의 의미로 그리고 너는 우리의 정의을 잊지 않아 우리의 정의을 잊지 않아 너는 거기에 있어야 할 수 있어 너는 거기에 있어야 할 수 있어 너는 거기에 있어야 할 수 있어 너는 내 영혼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가자 전파 방역이 됐고 브라드우드와 대화하세요 미닛맨과 대화하세요 레일로드와 대화하세요 하... 누구와 대답을... 어쨌든 브라드우드를 하든 미닛맨을 하든 흠... 잠깐... 이게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서 또 선택해 레일로드로 가야 되는 건지 음... 흠... 레일로드와 대화합니다 레일로드와 대화인 아니면 브라드우드인데 블라드우드와 대화는 미닛맨은 가겠습니다 대부분의 BJ들이 미닛맨을 선택을 안했다고 하는데 퀴리아 퀴리아 나와의 감정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좀 너의 생각은? 다른 곳에 대해 궁금해 다른 곳에 대해 궁금해 아하 담배 피우지 마라 담배 담배 피우지 말라니까 흠 미닛맨이 10시티나 건물 지으라는 이런게 많아가지고 그런것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거지 진짜 쓸데없는 반복미션을 너무 많이 주니까 미닛맨하고 레일로드는 그런것 같고 브라더우드는 일단 통수칠거고 일단은 미닛맨한테 가겠습니다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자 야 이거 카메라 렌즈냐? 그러네 네 일단 쓸데없는거 다 옮기고 수리도 하고 갈까? 이왕 된거? 강철이 별로 없을텐데 강철이 별로 없을거야 아 좀 있네 강철없네 로딩이 너무 길고 아 어쨌든 이번작은 마음에 드는게 별로 없습니다 폴아웃3의 그 충격적인 그런 스토리나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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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아자자자자이 아자자이 좋게 일어나 일어나 오으어어 일어나라고 자 일어나라고 아니 왜 왜 왜 자는건데 일어나 일어나 자, 빨리 아, 존나 느리네. 왜이래? 자, 여기서 얘가 옆에 있는데 한 시간 자면 어, 같이 잔걸로 판명이 되지 자, 이래서 포근한 퍽이 적용이 되는 거지. 얘는 아직도 나의 와이프야 자, 일어나라 에이 가비야, 일어나라 너한테 보고해 줄게 있다 열두 시간 동안 추가 경험지 뭐지? 버질의 설계도 이 시케마틱을 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자인 버지얼이 내가 인스터뜨로 구할 수 있겠다고 인스터뜨로 구할 수 있겠다고 인스터뜨로? 왜 이러면 왜 이러면 왜 이러냐고 이러면 내 아들한테 죽였어 다행이다 그건 좀 나쁜 업무 아, 얘네는 아들 납치된 걸 원래 알았던 거 아니야? 처음에 봤을 때 얘기했었는데 순간이동 인스터뜨들은 텔레포테이션을 사용하여 이 시케마틱을 구할 수 있겠다고 이 시케마틱을 구할 수 있겠다고 텔레포테이션? 진짜? 진짜? 네 인스터뜨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인스터뜨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이 시케마틱을 구할 수 있겠다고 이 시케마틱을 구할 수 있겠다고 또 뭐 재료 구해오라든지 또 뭐 만들라든지 딱 봐도 지금 비디오다 비디오 스터지스 스터지스 어딨냐 야 일어나 그래도 새벽이어서 다행이다 일어나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이야 빨리 인마 저거 해야지 아 이거 같이 짤 수는 없네 아 이거 같이 짤 수는 없네 아 이거 같이 짤 수는 없네 자 만들 수 있나 자 만들 수 있나 이 시케마틱을 구할 수 있겠다고 와우 무슨 일이야 흠 흠 엔크립티드 RF 트렌드 텔레포테이션 이건 좀 미쳤다 맞다 진짜 엑스 인스터뜨로 지케를 받았다 정말? 진짜로? 엑스 인스터뜨로 지켜나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엑스 인스터뜨로 지켜나 엑스 인스터뜨로 지켜나 사실은 무슨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아 PC 버퍼는 일반화질이 없을 텐데 아 PC 버퍼는 일반화질이 없을 텐데 네 아 에이 스테지스 그래서 내가 그 계획을 도와줬다 그 계획을 보냈다 아주 좋은 기회 아 정말? 알았어 그런데 좋은 일이야 스테지스 아직은 안 감사해 자 이럴 때 무슨 일하는지 내가 내가 이는 나 미니멘 루트 아니 미니멘 루트 이럴 때 아마 사용할 수 있겠다고 미니맨 루트가 정말 개쓰레기야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고 있어 아 물론 걔네들도 있네 그러네 특수해서 반사판 그래도 많이 구해놔가지고 자 여기다가 아 이거는 어차피 브라더우드도 같이 만들었으니까 예 이거는 어느 진영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스터지스한테 말하면 되지 좀 넓은 곳에다 말할 걸 그랬나 네 스터지스 저거 짓는 건 다 만들어 난 얘네가 뭐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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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까봐 겁이 났던거지 얘가 원래 얘 퀘스트 중에 뭐 이것저것 지으라는 퀘스트가 있거든? 존나 짜증나 그거 진짜 그래, 다진마다 구해놔야 돼 좋아 저는 이 crazy contraption에 대한 해결이 될 것 같아 최대한 제가 알게 될 것 같아 사실은 구해놔야 할 때 여기 있는 3가지를 찾는 것 같아 도포품 3개를 가까워야 돼 도포품 3개를 가까워야 돼 도포품 3개를 가까워야 돼 내가 초반에 많이 모은게 있단 말이지 어? 자, 작업장 메뉴 열고 특수를 보자 어어, 이걸 왜 옮겨? 스팅 잠깐만 이거말고 뭘 만들어야 되지? 어? 광천방출기 중개한테나 콘솔 콘솔 아 이거 위로 할 수 있구나 자 이거 다행히 충분히 만들고도 남습니다 그 다음에 안테나도 와 근접이 좋은게 이거네 아이템 좋은테나 이 차 와 근접으로 아예 끝장을 냈어 잠깐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전파방해기에 전력을 연결하세요 전력이 총 몇개 필요하지 전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네 전력이 자원 방어 상점 제작 아 이건 제작이구나 전력 전력 발전기 제일 큰거를 만들면 와 재료가 많아서 큰거 지으면 되겠다 재료가 넘친다 넘쳐 와 근접이 진짜 좋은게 이거네 재료가 그냥 자 와이어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얘네 셋을 병렬로 연결하고 저같은 Benny 뭘 이것도 연결해야 돼 어 가리는데 오 이건 연결 안되나 아, 한 개 더 필요하네, 잠깐만 전기 발전기 중령 하나 더 됐어 자, 와이어 연결을 연결 이거 다 연결됐나? 뭐하고 뭐하고 연결 안 됐지? 이거 연결됐고, 이거 연결됐고 이거 연결됐고 뭐야, 이거 옮긴 거잖아? 아, 미안하다 오, 옮겨버렸어 이게 중령 이게 대형 어, 대형은 하나 더 못 짓네 클릭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와 이거 왜 클릭이 되지? 발전기, 발전기 어, 대형은 안 돼 중령, 그럼 중령 두 개 해야 되나? 과학이 딸려가지고 지금 대형을 못 찍는 거구나 이러면... 와이어 연결하고... 파워퍼 없어도 되지 뭐... 됐다, 돌아간다 다 돌아가 자... 된 것 같습니다 중계기도 연결 안 했나? 중계기 연결했을 텐데 어, 다 연결한 거야 서로 서로 연결 다 연결했는데 전력이 부족한 거 같은데? 와... 돌겠다 전구 말고 임마 발전기 중형 하나 더 중형 하나 더 정리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야, 야, 하나 더 지어 막 좋네, 많아 그래 겁나 지어 그냥 이제 부족하다는 소리 안 하겠지 됐어 자, 됐군 와, 중형이 몇 개 필요해? 둘 지난번에 과학 스킬이 있어서 둘, 네, 여섯 여섯 개 필요한 거 아니야? 질서다 이거 어차피 필요 없어 자, 다 했다 스터지스 스터지스 제 한 방에 끝냈어 그래도 한 방에 끝냈어 한 방에 이거 막 재료 구하로 당겨야 되는데 준비됐다 자, 해볼게 너... 당연히? 오케이 그럼, 아주 간단히 플랫폼에 걸쳐 제가 인스터뜻 시그널을 연결해 그럼 전파 방에기를 전파 방에기를 사용하자 전파 방에기를 사용하자 알겠지? 정말 조금만 전파 방에기를 사용하자 카라야, 고맙다 아, 예를 들어 저는 이것은 이 인스터뜻의 기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이 공포 방에기를 사용하자 다행히 전파 방에기를 사용하자 내 슈트 야 아... 빨리 가게 빨리 가게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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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저장도 안했다고 내 파워암오 오케이 전파 방에기 전파 방에기를 사용하자 전파 방에기를 사용하자 전파 방에기 그치 그치 짜자아 어차피 저는 인스티튜트와 얘네 미닛맨을 같이 탈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 동료 내 퀴리는 퀴리가 없어 퀴리가 여기 와서 날 좋아해 줘야 되는데 여기야 바로 인스티튜트 퀴리는 같이 못 왔어 접속기로 뭐야 이거 이게 왜 안되냐고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아 네트워크 스태너에 홀로테이프를 인스티튜트 단말기에 넣는 거구나 나 홀로테이프 가지고 있나 이거 아니고 단말기 누르고 해야돼 나 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잠깐만 선택이 안 된다 됐다 아까 누구의 그거지 하텔병 깜빡했어 내가 어 스캐너 여깄다 야 니네 머리 존나 좋다 나는 이거 다 기억 안 나는데 됐나 됐어 자 가자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 퀴리가 안 따라와서 호감도를 어떻게 하나 몰라 퀴리가 안 된다 머리핀 하도 재료가 많으니까 헬로 지금부터 스포는 바로 블랙입니다 지금부터 발언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처음보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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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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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듣고 왔으면 진짜 좋아했을 텐데 엄청 올랐을 텐데 호감도 존나 신기할 거 아니야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당신이 잘못한印象이 될 것 같아 인스튜트에 여기가 진짜 신축 건물이고 여기가 진짜 사람 사는 건물이지 인스튜트에 이 곳 이 사람 이 사람 우리의 일을 일을 100년 전 우리 자신의 생활에 개발을 만들어낸 최소한 100년 전에 만든 거네 100년 전에 만든 거네 사이언스의 정치한 미래를 거기다 방사능도 없는 물 물론 상상의 이 기술을 공유하면 이 기술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이렇게 종족이라는 게 여러 종족이잖아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다 보니까 지네끼리 이제 똘똘 뭉친 거지 기술 공유를 하면 정말 무선 야, 그러면 만, 미국도 FECB 우리한테 팔아야지 여러분 그래도 기다릴 수 있겠지 너가 여기 있는, 아주 개인적인 이유 너가 여기 여기, 너의 아들한테 샨? 샨? 응? 응, 샨, 샨 샨... 진짜 너가? 너가 누구야? 샨, 저 나이예요 나는... 나는 너의 아버지 아버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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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넌 괜찮아? 응 저거? 아버지? 아버지? 나는 여기, 샨 내가 너는 모르겠어 안전해, 샨 이제는 안전해 아버지? 아버지, 도와줘! 여기가 여기, 도와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줘! 내가 도와줘! 아버지? 아버지, 도와줘! 아버지? 아버지? S923 기억력은... SIRUS 놀라운, 놀라운, 놀라운 아이들의 답변은 내가 예상했을 때 너는 저에게 도와줘, 너는 저에게 도와줘 지금 현재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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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도와줘, 깨끗한, 내 브라더우드 다 찢어버릴 거다 내 브라더우드 다 찢어버릴 거다 그리고, 너의 여행은 여기, 도와줘. 다시 시작하자 나는 아버지 인스튜둠에 인스튜둠에 샨을 내놔 샨을! 진짜 샨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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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너는 그 길을 찾아서 찾으려고 그냥... 아... 하... help me understand what's going on here I promised answers. and answers you shall have. but I need you to realize that this... situation is far... you have traveled very far and suffered a great deal to find your son. well... your tenacity and dedicated... it's good to finally meet you... after all... I am... 당신의 아들 자막이 오류가 났는데 얘가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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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것입니다 그의 방에 당신은 그의 시간을 통해 전혀 없었다고 당신의 파그에서 발송했고 당신의 아들을 찾고 당신은 그의 아들이었다고 그럼 원래는 그 형님과 함께 계신 분이 아니라 10년 보이십니까...